이 프로그램은 60년 발효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오븐요리입니다. 백부작 특집 내장금 시리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구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근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껍질은 벗기시고 곱게 이렇게 썰어서 펄펄 끓는 물에 식초를 한 방울 넣어서 살짝 데쳐주세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연근을 드시면 여러분들 변비 있는 분들 아주 좋다고 지금 호평이 자주 하죠. 그렇게 해서 마나 연근 종류를 많이 드시면 이렇게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소스하고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 보는데요. 먼저 다운 고추하고 파란 고추를 이렇게 한번 곱게 썰어서 고명도 되고 약간 매콤한 맛도 나고 하게끔요. 이렇게 곱게 썰어주세요. 얄팍 썰기죠. 그래서 색깔도 이렇게 골고루 드셔야 건강에도 좋잖아요. 저희 오장육보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 바로 한식의 오색 고명이죠. 오방색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오색 고명 중에 파란색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 소스를 맛있게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엿 오늘 준비를 했고요. 물엿은 하나. 1 테이블스푼 넣으시고 그 다음에 참기름하고 설탕하고 전부 2 테이블스푼씩 쉽게 외우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두. 이 소스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향신간장. 오늘은 향신간장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2 테이블스푼.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식초만 4 테이블스푼으로 배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이렇게 잘 한번 섞어주세요. 이 소스가 아주 포인트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생큼하게. 그죠. 이깔에 그냥 곤침이 싹 돌죠. 그래서 생큼하게 지금 소스 다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소스에 아까 준비한 지금 연근이죠. 연근을 이렇게 삶아서 데쳐서 물기 없이 싹 빼서 준비했는데요. 연근을 넣어서 한번 묻혀주세요. 여기서. 쉽게 연근채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색깔도 예쁘고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연근채 오늘 금방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작 특집 내장금 시리즈 오늘은 연근채에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연락한 время해. 그리고 머리카라 Saviouri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 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